웨이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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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모닝 아침밥으로 샐러드 샌드잇 무화과 도스트랑 파스타 만들어 볼게요. 냉턴입니다 방토도 반 써놔줄게요 푸드스타리스트들은 사람 말고 주로 먹는거에 예쁘네 라는 말이었습니다. 예쁘네 지난번에 먹고 남은 마댐 루이 다 털어줄게요. 스파이 다진마늘 정리로 시끄러 소주 원맛 참기름 預備 어묵 깻잎 삼각 비닐 lou 불을 끄고 페스토에 버무려줬어요 치즈 한 번 더 뿌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이니까 와인 한 잔 할게요 완성이 돼서 먹어볼게요 쫄깃쫄깃 짜네 인생이 널 잘 될 수만은 없죠 파스타가 너무 짜네요 무화가 오랜만에 먹으니까 토스트 너무 맛있네요 음 좋아 맛있다 바닷가 안 느껴져 바람이 안 느껴져 가지마 이거 받아와? 이거면 됐어요 자 너무 얘 맘 나오는 거 아니야? 앞에 바꾸려고 자 이거 또 먹어 이게 매워서 못 먹을 거 같아 저는 오리지날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드릴까요? 너무 귀여워 나 사고 싶은데 마지막에 오는 게 나을까?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그치? 응 작년보다 더 돌아있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김지혜도 2명 예약했어요 그냥 맥주 안 마실 거야 맥주 안 마실 거야 소맥하니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맛있다 잘 나온다 방어 나왔네 이거랑 같이 보기 이거랑 잘 안하고 근데 너 많이 먹어. 이거 많이 먹어야 돼. 오, 나왔네. 저도 잘 먹었어요 이제 서로 갈 필요한 거 같아요 또 한 번만 더 먹으세요 또 한 번만 더 먹으세요 또 한 번만 더 먹으세요 이제 식혀있죠? 2개월에 쇠기 다 추워 오늘 3시 퇴근 나도 털 사줘 핑크색 존재가 와 힘들어 널 줄여 땄대 여보 계란은? 나 먼저 뜰게 근데 단연간의 경험상 엘지가 우승하기가 훨씬 높아 엘지 입어야 되는데 매우 고소한 고소하는 아스파레인을 먹을 때 아삭아삭 아삭아삭 으으음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거 제 최애 주꾸미인데 오늘 이거에 대패 넣어가지고 후탕 먹고 가겠습니다 또 시간이 얼마 없어요 고춧가루 이곳은 고춧가루 넣어 놓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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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와인 일단 수앤주 2개 근데 섞어 살래 3개 사줘 나 끝 대충 담아 근데 자기는 최신 논의 방을 갔다 온 거야 친구들이랑 내가 참을 수 없어가지고 가지가 냉장고에서 죽어가고 있어서 가지밥이랑 밀키트 동태찌개 참치전 만들어 볼게요 체크로 간장 양배추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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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양파, 대파, 부추, 당근 넣고 후추 간 해줬어요 참치가 좀 짜가지고 더 간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가지 솥밥에 올릴 부추도 손질해줄게요 저는 다짐육에 간장, 설탕, 마늘 살짝 넣고 볶아줄게요 그리고 세일하길래 구입한 동태땅 같이 먹어볼게요 저는 콩나물도 넣어줬고요 쑥갓도 마지막에 좀 넣어줄게요 이제 밥을 마저 해보겠습니다 고 Tôi 떡볶и 고추 thai 고춧가루 고춧가루 밥 되는 동안 전 부쳐줄게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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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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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이 돼서 먹어볼게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1 스팸 1 스팸 1 스팸 1 스팸 2 스팸 1 스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과자 케찹 과자 치즈 고춧가루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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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먹어볼게요 밥 먹고 다시 누워있어요 생역수 조금만 누워있다가 룩북 촬영 안 마저 정리하려고요 룩북 의상 촬영 중이에요 이걸 기회관에 둬야 돼서 이건 제가 입으려고 산 건데 룩북에 먼저 쓰고 입으려고요 룩북 때문에 의상을 많이 사게 돼서 언제부터 제 옷이 아닌 룩북 의상을 사고 제가 입는 것 같아요 어그는 이번에 제가 산 거예요 이거 제가 발등 부자여서 크림에서 샀어요 이거 260 정도 사이즈 한국어그는 공식은 250까지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베네모도 샀는데 지금 차에 있어요 잠시만요 공식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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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의 공식은 그리고 공식은 공식은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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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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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복 드세요. 짠. 오빠 많이 먹어야 돼. 너무 힘들어. 맛있다. 어깨 알베이겠는데? 내 말이야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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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었겠지? 아직. 아니, 라면 먹을 거 아니야? 아직 안 익었어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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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보고 짜면 돼. 그런데 이렇게 먹고 싶은데... 먹을건데, 먹고 싶어? 그렇죠. 돈까스 치킨? 치킨. 돈까스 핫도그. 핫도그. 우리 무시하우기한 돈까스는 다 3등밖에 안 됐던 거야? 탕수육 돈까스 돈까스 탕수육 짜장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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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김치 치킨 치킨 왜? 밸런트 좋네 화이팅 축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